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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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좀 닦으세요. 그런 눈물이 아니야. 평생을 내 집 실어서 빨리 시집을 갔나 봐. 빨리 도망갔나 봐. 사방준한테. 네 그러니깐요. 내 집 실어서 도망갔는데 채 2년도 못 가서 채 2년도 못 가서 내 신랑이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네. 도박. 기지. 노는 거. 술 좋아하는 거. 도박을 따서 오면 돈을 땄다면 돈을 따서 기분 좋아서 한 잔. 돈 없는 거야. 이러면 일어서 기분 나빠서 그날은 집 다 뚫어 뿌식은 날이야. 그러니깐요. 맞아요. 아마 엄마 심장이 살면서 늘 두근두근두근두근. 아마 보이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떨릴 때가 있었을걸요. 네 있어요. 미세하게. 아마 얘들은 발견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불안증이 심하기 때문에 잠을 자도 푹 잠을 자야 되는데 엄마 말은 엄마 이거 엄마 말은 직이에요. 한 번도 신랑한테 여보가 아니에요. 저 인간은. 네네 맞아요. 저 인간. 밖에 나가서 뭐 한다든지. 저 인간은. 또 밖에서 또 다른 여자 만났는데 또 저 인간은. 밖에서 술 처먹는데. 저 인간은. 언제 뒤져 뒤질까. 너는 화가 되네. 네. 하나 낳고 한소리. 네. 한 명 낳고 한소리. 네. 한 명 낳고 한소리. 맞아요. 그럼 애기를 낳고 말고 신랑과 잠자리를. 하지를 마시던지. 아니 할 것은 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악담을 하고 사세요. 아우 그러니깐요. 이게 애가 뭐 어떻게 하다가. 관계를 안 하다가. 화면은. 하나 관계 안 하시다가. 한 번 우연치 않게 했어. 네. 그러면 그 애기가 뚝 생기고. 네. 그런 애가 있어 진짜로. 네네.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차피 한 번 했어. 그러니까요. 10년 만에 어차피 했는데 그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부부하고 신랑하고.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진 거야.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굳이 이런 말을 했냐면. 네네. 엄마가 여기에서 이제는. 어. 저 인간 언제 죽을까. 젊었을 때부터 입으로 달고 사는 말이었다고 했잖아. 네. 맞아요. 젊었을 때부터. 왜. 엄마가 그러고 이 직성이. 무당이 뺨을 쳐요. 이 직성이. 그래서 이 똘끼가. 이 무한정하게 가슴에 짜증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아악. 돌아버릴 것 같아. 맞아요. 정말로. 빨리 딱 놀다가도. 아우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네네네. 맞아요. 밥을 하다가도 내가 왜 이거야. 왜 해야 돼. 다 엎어 또. 잘 하다가도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억눌고 살았던 거. 또 그러고. 무당의 사주를 갖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것은. 내 가슴에서.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응. 네. 이게 화가 나고. 안 뭐라고 한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거든. 나도 모르게 슬슬. 네. 신랑만 먹으면 제발 먹어보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애들 봐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돈 벌 재가는 없으니까. 우리 신랑한테 벌어. 어떻게 해서 꽃에서 벌어와야지. 진짜. 네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뷰를 맞췄다 뭐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절대 신랑한테 뷰를 맞춰본 적이 없을 거야. 네 맞아요. 진짜 뷰를 맞춰가면서 우리 남편이 일을 시킨다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참 아저씨 사주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노름 좋아하고 기집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게 뭐가 불쌍해. 아저씨 사주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엄마 잘못 만나서. 엄마 사주가 무당이라고 했고. 또 엄마 집에서 무당이 하신 분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대물림이라고 해야 되잖아. 대물림이 엄마 지금 몸속에 그대로 신의 기운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좀 화가 나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엄마가 울어버려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네 맞아요. 눈물이 나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이 화빠라는. 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 내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돈 갖다 준다는 사람은 돈은 안 갖다 주고. 남은 날 발만 막 둥둥둥둥둥. 네 맞아요.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니. 아 그러니깐요. 근데 엄마. 지금도 남편은 의심하지. 의심하시죠. 아니요. 지금은 가끔가다. 가끔가다. 네. 왜 그러냐고. 그 엄마가. 네. 어부증이 몸에 베겠어요. 아 그래요. 몸에 베겠고. 네. 이 불안증이 몸에 베긴 사람이에요. 아. 몸에 아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상. 네. 신랑이 잘해주고 그랬을 때는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단 말을 안 해요. 근데. 조금 한 5일 잘 못해주거나 3일 잘 못해주면 엄마 입에서 나온단 말이. 저 인간 언제 죽어. 맞아요. 저 인간 죽어버리면 난 자유롭게 살 텐데. 네. 그런 거.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라. 네. 그래서 오늘 마음은 아니야. 것인 거라. 말이 말인 거라 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언제 죽어요. 엄마는 물어보고 나한테 싶지만. 엄마의 속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너네들. 우리 신랑이 건강하게 그냥 내 옆에. 옛날에 속을 세겠지만 지금은 속을 덜 세기니. 덜 세기니. 그래도 우리 애들보다는 내 신랑이 나으니. 오래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 딱 하다가 아까도 말했잖아. 나도 모르게 저 인간은 언제 뒤져.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말할수록. 네. 정말 신랑 안 좋은 말 생겨요. 아. 우리 아저씨가. 작년 재정년에. 네. 이 내 몸에 칼을 대려는 수전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 칼을 안 대더라면. 이 다리라도 다치라는 수전이에요. 안 좋았단 말 하는 겁니다. 네네. 분명히 안 좋았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다쳐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칠 것을. 차라리 몇 년 전에 찍는 게 더 고맙고. 엄마 수전에는 내 몸에 칼을 대고 가라는 수전이. 딱 네 번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세 번은 됐을 거야. 네. 이리저리에. 긴급한 대답하세요. 그러나 한 번 남았어요. 아. 아. 여기 조심하세요. 아. 여기가. 네네. 늘 자면은. 이 공여함이 나를 되게 슬프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애들이 조금 말하면. 어. 지들이 커서 나한테 이렇게 대든가. 아니. 어떨 땐 그냥 대들면. 응. 애들은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네네. 그냥 나 혼자. 왕따 된 느낌. 아. 근데 그걸 누가. 왕따 된 느낌은 누구냐. 아저씨거든 사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철형이에요. 응. 왜냐면 애들이 지는 아빠들하고 놀아주는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 네. 없어요. 그런다고 엄마가 놀아주냐. 엄마도 안 놀아주거든. 네. 그니까 딱 그래. 니가 옛날에 젊었을 때 니 하고 싶은 거 다 있으니까. 응. 나이 처먹었으니까 돈 벌어와. 이제는. 니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니가 우리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네.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엄마가 자꾸 이 반복적인 생활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자꾸. 아. 더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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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생각이 그런다는 거야. 자꾸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가그형에서 딱 머물었어. 그래서 옛날에 너 나 때렸지. 예. 그리고 옛날에 니가 물건 다 집어던져서 우리 애들 다 놀래서 우리 애들 지금 하나 같이 다 안 들려. 겁먹어서 엄마가 두고둑 아저씨를 씻고 있잖아. 맞아요 그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언제 편해질까가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엄마의 성향부터 권치는 게 우리 집이 언제 편해질 거 아닌가. 여기서 여기서 막 미치게 막 요동치는 건 알아. 그럴 때 엄마가 밖에 나가가지고 차라리 뭐 계단 걷기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아저씨가 조금만 언니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저 인간 언제 뒤져. 저 인간이 한 달에 200, 300 안 벌었다 줬으면 나 저 인간하고 안 살았어. 매일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지냐. 생활이 안 나아져 엄마. 절대로 안 나아져. 왜? 그러기엔 내가 너무 한 살인 인생을 살아버렸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한 며칠 인생이 지금 말을 잘해준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잖아. 엄마가 언젠간 내가 이걸 털고 나갈 나의 숙제인 거지. 그러게요. 어려운 숙제 같아요. 엄마는 오늘 나한테 우리 아저씨 언제 죽을까요. 겉으로만 그런 거야. 너는 착각하지 마라. 맨날 말로는 우리 아저씨 언제 죽을까요. 저희들과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언제 뒤졌으면 좋겠나. 뒤졌으면 보험금이 나오나 봐. 보험 들어놨어요? 네. 보험은 옛날에. 미친놈의 편이었네. 미친놈의 편이었네. 그래서 우리 영감 나이도 웬만큼 됐고 빨리 뒤져버리면 저 보험금 타서 나 편안하게 살 텐데. 이 영병. 그러지 마라. 사람 목숨 갖고. 근데 애 아빠 일하는 게 위험직종이라서. 그래서 한 15년? 10년 15년? 보험에 아빠 든 건 다 그 정도. 그런 걸로 들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것 때문에. 악담으로 자꾸 하면서 저희들과 언제 뒤져버려. 저희들과 뒤져버려. 나 보험 타 먹을 텐데. 엄마 진짜 그 소리.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 가슴을 뚫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엄마 머리를 뚫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점을 보다가. 네. 강아벌에서 이럴 땅은. 이럴 땅은 혼난다는데. 저 혼 안 느껴요. 저가 뭔데 사람을 가지고 혼누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을 딱 들었을 때는. 만약에. 아저씨도 식구가 있을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아저씨도 뭐 돌아가셨지만 부모가 계셨을 거고. 네.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영감 죽으면 보험금 타먹을 텐데. 보험금 얼마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오죠. 얼마 안 나온 걸로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거는 별로 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그게 마음속에 진짜 있다고요. 있어요. 하나는 있다고요. 하나는 진짜 저희가 뒤지면. 내가 보험 들고 있는데. 그렇죠. 보험 타서. 우리 큰애 좀 주고. 우리 작은애 좀 주고. 아무래도 좀 줘서. 그냥 내 인생. 노후는 편안하게 살 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엄마. 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그러지 마세요. 아무래도 아저씨가 수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장일을 묻는 거예요. 작년 재장일은 올해가 손이 아저씨한테 그닥 좋은 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빨까지는 호랑귀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내 가정한테. 자기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큰소리 친다면 모르려나. 지금 막 큰소리 안 치잖아요. 들어요. 막 들어오려고 막 비비는데. 엄마도 마음 안 줘. 애들도 마음 안 줘. 들어올 수 없게끔 딱 문을 닫아버렸잖아. 식구들의 자물쇠를 잠가버렸잖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연락을 해도 없을 때 보면은 안 싫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렬하다가도. 뭐 무슨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 위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삐져요. 너무 잘 삐져요. 너무 삐져 그런 건 이해를 해요. 뭐 엄마 마음은. 너무 잘 삐지고 그런데 저 인간 언제 뒤졌으면 좋겠다 나 보험고문 갖고 살게. 그럴 때마다 막 항상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인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